1. 태국의 미쉐린 스타 셰프 블랙핑크 리사가 최근 태국의 한 유명 식당을 찾은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의 미쉐린 스타 셰프 쟤파이는 18일 인스타그램에 리사가 자신의 식당을 방문했다며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리사는 분홍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쟤파이는 리사에 대해 매력적이고 겸손하며 전염성 있는 미소를 지녔다고 적었죠. 리사는 쟤파이가 7년 연속으로 미쉐린 스타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식사자리에 의외의 인물 2명이 포착됐는데요. 바로 임세령 부회장과 딸 이원주입니다. 두 사람은 민소매 옷을 입고 리사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날개 단듯 퍼졌지요. 이원주가 블랙핑크 멤버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미국 LA에서 열렸던 어느 문화 행사에서 로제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죠. 이에 누리꾼들은 이 조합 실화냐 공주들 모임이네요 반응을 보이며 이원주가 블랙핑크 멤버들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원주가 블랙핑크 멤버들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주가 블랙핑크 멤버들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